루루 원래 새벽방송이 그렇지 뭐 새벽, 새벽이 방송 진짜 오랜만에 한다. 아이린님, 26시에요. 캔드님, 아이린님한테 관심 있으세요? 아이린님 가져가세요. 형이 아이린님한테 그럼 안되지. 인정. 아이린님이랑 나랑 토크원 하는거 듣고 싶다고? 아이린님 목소리 좋아. 아이린님의 목소리가 그런 뭔가 성숙한 그런 목소리야. 그 팬의 그런 앳된 목소리가 아니고 성숙한 정말 여자처럼 여자다운. 여자다운 목소리야. 여자가 된듯한 목소리. 본 적 없어요. 엠파이어서와 딥은 연주 끌고 왔습니다. 엠파이언ити, 엠파이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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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겐주니 초콜릿 고마워요. 저랑 아이린님이요? 아이린님은 진짜 저를 팬으로서 좋아하시는거지 이성적으로 좋아하진 않아요 아이린님 그리고 난조친구 있어요 나 미니오분 안사 나 축구공 써 미니오 축구공 왜그랬데요 아이린님 미니오 축구공 미니오 축구공 미니오 축구공 미니오 축구공 미니오 축구공 아이고 아... 투데기야 망했다 내 단어 생각나 버려라 언론한 일에 이 수준 거들이 나 저처럼 반짝이 눈 마늘도 수줍었달건마다 내 입술도 내 갖고 빨 KEY 여행을 뵌 어? 미지맨 안보여 아 이거 뭐야 제오를 만나고 싶다고요? 안돼요 아이린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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